청주시가 도급택시 영업을 한 택시회사에 사업자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.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. 업체에서는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과연 어떤 선고가 내려졌을까요? 정진규 기자입니다. 청주시는 지난해 6월 한 법인택시업체에 사업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위반 사항은 이른바 도급택시.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 운행을 맡겼다는 겁니다. 1년 4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운행된 택시는 모두 81대로 도급택시 운행 기사는 138명에 달합니다. 업계에서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뤄져 온 건데 사업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청주시가 전국 최초입니다. 어떤 업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처분하게 된 거고요. 택시업체는 업계 관행에 대한 처분으로는 너무 과하다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법원은 해당 택시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중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 도급택시 운행이 청주시 택시 운송 질서를 물러나게 했다고 본 겁니다. 특히 이번 선고는 다른 지역 도급택시 업체 처분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이번 판결에 대해 택시업체 측은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.